만났다..뒤졌다.. 아..또 만났어? 아..우리가..우리가..선 방..선 방 이거 나갈..전진 나갈 필요 없고 그냥 후방에서.. 그냥 해..원하는데로 응.. 나 에디엘 나와서 온거야 씨.. 왜 잠쌌냐? 안 보였고? 끝에도 안보여 끝에도 안보여 자..에잇백사 아이고.. 개피..세명도 아.. 예..설대 들어.. 설대주명도 둘.. 둘..둘..둘..잠.. 둘..둘..둘..둘.. 둘..둘..둘.. 둘..둘..잠.. 설대 둘..다들어갔어? 야 깍다왔네? 야 쟤두사건 들었네? 야..형준아 너..설대쪽 조심해라 하나 더 있을거야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털떼둘 털떼둘 털떼둘이에요 위치 어딘줄 알아요 너도 알아 히익쪽으로 빠진거 같은데 붙어있는거 조심 아우 좋다 개꽃인데 이거 죽이는데 이상 빠졌으니까 빼고 온다 이제 개구여서 개구네 개구 조심해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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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재밌는데? 딱 기억내여 일단 따고 없어 또? 얘네 그냥 뒤만 볼 것 같아 그냥 할 수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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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쪽 가나?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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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있어요 샷건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여기 있네 13번 13번 패스 2번으로 패스 2번 쪽지 오우씨 쩌는데? 쩌는데? 패스 몰라 패스 5번으로 나 B강 뼈프 싸웠는데? 네 B 이거 A 쪽에 하나 있는데 D 밟고 있을거에요 4번으로 아냐 둘 다 B에요 아 갔어요? 간대 간대 아까 패스한지 모른다고 했을때 했을거야 뭐 또 알바뉴 사운드 들렸는데? 빨랐어 시간 없다 이제 어 10번 2 10번 2 10번 수나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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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샷건 2 아이스 나이스 뱉스 나이스 아이스 샷건 지리네 진짜 샷건 꿀잼인데?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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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없어? 하.. 하.. 나이스요 3번 간다 3번 쪽 하나 아.. 2번 2번 미치기 이거 3번에서 적배 라인으로 쭉 뺀다 하나는 4번 쪽 하나는 적배 라인 아.. 아.. 2번 2번 이거 3번에서 적배 라인으로 쭉 뺀다 10호가 A 안에 있어요 어.. 3번을.. 2점 봐서.. 하.. 나이스.. 라스트 6번 쪽 가네 점프 사운드.. 우리야 우리의 구리 응.. 3번 아니.. 3번 맞는데? 아니잖아 1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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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5번 5번 님 샷건이에요 샷건 5번 오우.. 막.. 뭐.. 음.. 3분 대기 아.. 있다 오.. 뒷간잎 붙어있을걸? 나 시리즈인 켰스 시리즈인 켰스 견딘는 5번으로 나 낚시해 그냥 빼내서 아리친 다음에 점프를 샷 5번 5발이네 죽겠다 이제 죽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재밌게 한다 간호 나 못 감기 힘들어 와 유타 와 지도군 없어? 이번엔 디바 빠르다 이거 빠른 싶었다 이걸 좀 음악 친다 드론다 이제 12중 하나 세대중 하나 더 개구 개구 이거 2번 하나 갔어 3번 3번 거기 2번 2번 왼쪽에 붙어있어요 좋은 팀워크이다 2번 P 제가 갈게요 나 가져가야 됐나 응응 연마 어 패스 패스 줘요 빠르다 엘 빼고 가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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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살다 오셨다 와 킬까지 했잖아 둘 갔을때 둘 다 살아있어 킬만 봐 전방 아니야 거기 있을 줄 알아 앞에 있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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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떻게 갈까나 어떻게 갈까나 어떻게 갈까나 어떻게 갈까나 카스 부터 봤다 3번 없어 연마 깔렸고 올라 뭘 못 보기야 3전진 2전진인가 기아나 전진 왼쪽 하나 왼쪽 하나 있어요 에이스 왼쪽 에이스 왼쪽 나이스 4통 하나 설게 아 샷컷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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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개바다 수나 죽었죠 얘 라프리언 나 수나 없는거 같은데 나 7번쪽 간다 나 7번 있었어 2번? 아 아 나 올라온다 아 아 헤드 4번 앞에 있어 하 너 이제 나온다 나 좁혀졌다 어 어 오우 4대 누구지 이게 그 뭐지 만약에 사람이 뒤에서 뒤치기를 가면 A쪽에서 계속 사운드를 내주면서 묶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뺀 줄 알고 딴 데부터 보고 가 아 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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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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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멈포 아 출발 하나 더 가셀게 가셀게 설게도 설게도 쫙 빠졌다 아 쫙 빠졌다 나 가면 안 돼 일단 가면 안 돼 일단 절어사 하나 더 있어 4번 4번 더 하나 더 내가 2번 볼 테니까 4번 더 나이스 나이스 기다려봐 기다려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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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이거 4번 조심해 잡아 잡아 나이스 오 나이드 샷 점마도 좀 걸어오면서 헤드 쏘네 음 수많인가 보지 저는 나는 똑같아 그래서 백업이 일이지 점마 아 내가 뭐 10번 먹었네 15번에 둘을 둘을 둘게 아 자꾸 멈포기세요 인간들아 아 3번 멈폈다 아 자꾸 멈폈다 짐짐 넣으냐 어쩔지 지치기 왔다 아 저 빠짐 아 와 10번 12번 자 나이스 야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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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3번 다운 4번 나왔을 거고 빨리 왔네 여기까지 3번을 먹어? 네 3번을 거기 걸터서 보지 격죽이 붙어서 거기 유탄 넣어라 거기 빨리 오면 안 보여 거기 가는게 유탄.. 계속 유탄 넣고 들어가는데 어 그래도 안맞아? 타이밍이 안맞나보다 11번 하나 우리 너무 빨리 왔다 딸업 대기 중이네 저기 으흠 11번 하나 있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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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망쳐 연막 연막 철제 들어감 빠르게 빠르게 아아 나이스 일단 됐어 뚫었으면 되나요? 됐어 이거 7번 다 뺏갔을 거야 2명 일단 살짝 조심 일단 살짝 조심 살짝 안에서 먹고 안에서 안에서 먹고 짤빵 하나 있고 짤빵 하나 있고 짤빵 짤빵 봐 어이구 잠시만 쥐낭 쥐낭 쥐 짤빵 쥐 아 빨쟡 떴어? 아 난 소리 들은 줄 그래서 정확한 줄 몰라서 몰라서.. 엄마 올렸다.. 잠임내자고.. 좋았어 이제 엉크 뜨는거지 그 나이 먹고 엉크 뜨냐? 네 엉크 떠요.. 어쩔 수 없어요.. 에휴.. 혼자 사는게 편하구만.. 그러니까요.. 일단 죽여.. 알았습니다.. 와.. 뭐냐 이게.. 폭탄 6개는 맞았다.. 11번 쪽 안보여.. 아.. 10번 대기.. 오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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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면 안되나 한 명? 안올려.. 온참에 올까요? 아니.. 일단.. 나이스.. 아.. 배달이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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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밀어요.. 너.. 빨리 미면 오히려 안될거 같은데.. 이거.. 예.. 유타하면 또.. 천천히 미는게 나아 차라리.. 너무 빨리 미리려고 하지마.. 나.. 이번 먹혔다는 생각하면 뭐해야될거지.. 천천히 먹어.. 시간 많으라.. 몇개나 하면 형이 좀..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먹으면.. 희.. 개그러날거 같아.. 아니.. 보고 있으니깐.. 11차 하나.. 천천히.. 우리 10포 적배에 있다.. 울베 아니에요.. 아.. 울베.. 아.. 적육힘.. 아...라플 아...이거지 저렇게 보고있냐 이 더러운 놈아 마칸이라서 더 그럴거야 마칸은 더 더 확실하게 보는거같이 더 확실하게 보는거같이 다운했을 때 이러면서 나이스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엄맛 좀 깔아줘요 엄맛 없어 엄맛 어디 오른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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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치 지치 왔다 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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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엄맛 깔지마야지 일부러 오른쪽 껴줄주려고 온건데 ㅇㅇ 아